Q. 맞지 않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탈환전입니다 Q. 맞지 않으세요? 이번 판은 탈환전이에요 Q. 맞지 않으세요? Q. 맞지 않으세요? 아 요즘 근데 메타가 바뀌었는지 전진병형들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구요 유행인가? 전진병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 대체적으로 집 밖에 지으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살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가스통 지어주고 눈에 끼가지고 바로 쟁폭도 걸어줍니다 설마 이 친구도 집 밖에다 졌니?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이겼죠 왜냐 난 운영이 자신이거든 무난하게 가져오는 거 좋아요 어? 어? 아 아 망했다 아 아 수정탑 안 잊었어 사신한테 개털리겠는데? 이러면 사신한테 개털리죠? 사신 올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사신한테 시간 좀 많이 뺏기겠는데? 사신한테 시간 좀 많이 뺏기겠는데? 이러면은 너무 슬퍼요 가스 아무리 밖에 안 켰네요 이건 무난하게 가는 게 아닌데 혼자 자멸하는 그림인디 사신이 잘 안 뺏었네요 사신이 잘 안 뺏었네요 사신이 잘 안 뺏기겠는데? 땡기 용가나로 출발합시다 오우씨 왜이렇게 그레이전이 꼬이냐 손을 겁나 얹히는 게야 손이 뭉쳐가지고 저렇게 안 받아도 될 피해를 좀 잠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좀 강한 것 같긴 한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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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미친 이거 불쌓는데 털리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스포리가 너무 30대가 되더니 썩어버렸는데 불쌓으로 갔는데 이거 이 타이밍에 털려버리면 안 되는데 어 진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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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방금 없네 제 신념에 제가 소름 돋아버렸네요 한 번 운영으로 뒤집자 운영을 틀리지 말고 지원자 이런걸 안하는 게 있길래 4. 4. 5. 5. 5. 5. 5. 5. 불사자로 너무 무시한게 아닌가 불사자로 너무 무시한게 아닌가 불사자로 이렇게 이렇게 시퍼라고 떠있는데 불타저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저거 뭐였어? 저 에너지가 더 필요해! 3업! 자동시장 켜놓은거야? 연구 끝났어! 수정차별! 광물인자! 에너지가 모자라! 아, 여기, 여기, 여기! 오우!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있어! 저, 여기! 저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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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불타저, 까오가 있지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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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몬 면을 끄고 있습니다. 와 커몬 커몬 업그레이드 2협이구나 살짝 졸리는데 노 커몬 버컷 배우고파 어 아 뭐야 오케 개바 다담아만은 그래도 4, 4, 5, 3, 4, 5, 5, 5, 5, 5, 6, 7, 7, 8, 8, 9, 9, 10, 10, 10, 10. 고급품이 부족해! 수정탑 거점! 내 목숨을 날려야 해! 아 저 또 쉽게 잠이 눌러가지고 이상한 것 같네요 아 이거 잘못 싸우는데?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골목골목에 배치를 잘 하면서 오케이, 대박!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괴로워... 왜 저렇게 애매할까? 아직 괜찮았다. 아니,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왜 저렇게 애매할까? 아, 저장! 하! 흐뭇, 흐뭇, 흐뭇! 자, 저장! 어.. 여기 좀.. 여러분들의 정신이 동시에 때려져야겠다 OH, WHAT? 해방선이 개삭인데? 오른만 해방인가? 오른만 해방선이 개삭인데? 광물이 부족해! 일꾼 중 겹쳐야 돼!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광물이 모자라! 어? 광물이 있는 거에요! 광물이 던져있는 거에요. 광물이 과딜하다가 전공 중... 광물이 가득힌 곳에 한마디 저지른 척과는 이곳에 장량을 줘야 합니다. 변신에 대한 매척을 탐구한다면 이게 적들돼요. 그쪽도 안쪽으로 돌아가면 참고로를 줄여야 합니다. 저지른 척은 안쪽으로도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쪽이 비싼 척은 뒤집어진 폭격에 올려줍니다. 어떤 폭격을 드릴까요? 그쪽은 안쪽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다운 것입니다. 아, 더 잘라내면은 활바만 하죠? 다쌰 우선 총을 적어가야 한다. 손으로 부담스러워 을 흐르는게 두려움을 할 것 같네요 이거 마을 god 외부가 한 번씩 뒷가입을 하고 쟤가입을 해 도망진다고 음 외부가 3장 아 그쪽으로 그쪽으로 뭐야? 격사기나 있구나. 여기 어둠 속에... 베스팅 가스가 부족해! 하이엘에 비쫄어 함유로운 적격을 받았다. 정의는 싫은데, 한 번에 내 목숨을 막혀! 저 광물지대는 다 썼어. 후반을... 영문의 전수가 펼쳐진다!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있어. 영문의 전수가 펼쳐진다.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있어. 영문의 전수가 펼쳐진다. 저 광물지대는 모두 채취있어. 보도가 방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났다. 여기로 결정된다... 고맙습니다. 전혀 없어졌습니다. 퇴치기 이거 아니 너로게 수정템이 공격받고 있어 타고 마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자 이거 내려가라고 저 박물지 저기 수정템을 노리고 있는 저영적인 전술이야 아 유 아 배스팅 가스가 부족? 배스팅 간헐천이 고갈됐어 대방선이 너무 많은데? 여기 신경 못 쓴 것 같으니까 여기다니까 오케이 대방선 못 갔다 이러면은 잠시 후 이 지역은 여태까지 한번도 안 온 지역이니까 갑자기 여기로 온다고? 해방선이 많은 대신에 불이 없죠? 상상이 많은 대신에 의료 손이 없어서 히디셜 들어가죠? 오케이! 히디셜 들어가죠? 히디셜 들어가죠? 히디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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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디셜!